아니 왜 저러고 나오지? 멋지다. 멋있어 멋있는데. 멘트가 너무 웃겨. 아 추워? 어디 가자고 여보? 아니 그 이 검은 추린잎이 뭐야. 그 이 검은 추린잎이 뭐야. 편하잖아. 어? 편하잖아 여보. 쉽게 보이지 않아? 나 나갈 때 이러고 나갔잖아 이렇게. 아니 준규 씨는 되게 스포티하게 입었구나. 준규 형도 사실 옷 잘 입지는 않아. 솔직히 말했어. 당신. 그렇게 다니면. 남자인 줄 알아. 남자인 줄 알아. 남자인 줄 알아. 맞아. 계속 보면 그럴 수 있어요. 남자인 줄 알아. 그걸 노린 거야 내가. 누가 해꼬제 났겠다 이런 말이지. 그렇지. 이게 보호 장비야 나는. 참. 나는 나름 계산한 건데. 프렌치 시크룩인데 이게. 아 뭐. 프렌치 시크룩이라고. 시크? 시크하지 않아죠? 시크하지 않아죠? 시크하지 않아죠? 시크하지가 않고 곰탱이 같은데? 곰탱이 같은데? 어머? 어머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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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사주러 갔어. 아. 너무 다정하시네. 이제 봐봐. 쇼핑하자고 쇼핑. 와. 당신이 좋아하는 쇼핑을 한번 해보자고. 이야. 내가 절대 안 어울리는 스타일. 여기 있네. 이야. 이건 진짜 나는. 자 여기서 골라봐. 뭐 좀.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꼭 고를 거야. 저렇게 대든다 하더라도. 아 나도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. 내 여자에 대한. 30년 전에 그 사람이 다고 다. 그게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. 저러고 말고. 어떤 종류로 좀 권해드릴까요? 편하고. 편하고 조금 여성스러운 거야. 조금 이렇게. 나는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데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입으셔도. 와. 이런 거 예쁘겠는데. 여보. 더 열성적으로 고르셔. 그. 어울리는데 이런 거. 에틱해 보이잖아. 되게. 아직도 나를 모르나? 뭐 이런 느낌. 세운 내 스타일이 아닌데. 제 스타일도 나름 괜찮거든요. 그냥 자기 거를 주장하니까. 아 그런 건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.